최요한과 함께하는 잡탕찌개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이날도 쉬지 않고 성수대로는 뻥 뚫려 있습니다 김성수 최요한의 잡탕찌개 시작합니다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 너무 앞에 붙이는 게 많아 시사경제평론의 북한 문제 전문가 최요한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이름은 요한인데 여보세요 이름이랑 지금 하는 짓이 배치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부처님 만나시면 같이 이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단짝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분 다 굉장히 혁명적인 분이었고 그럼요 실제로 체제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기존에 있었던 운동을 벌였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온몸으로 실천하시는 분 솔직히 그 이전에 힌두교 세상이었는데 그 힌두교도 이제 민중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게 왜곡되면서 굉장히 체제를 갖다가 수호하는 그런 신앙 온몸하고 계급을 갖다가 유지하는 신앙 이렇게 됐을 때 부처가 딱 나와서 사람만이 천상천하에서 사람만이 오히려 내가 유일하게 그렇게 홀로 종교하다 이게 아니라 사람만이 귀하다 천상천하 유아 독재는 그거 아니에요 사람만이 귀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부처 혼자가 내가 귀하다 이따위로 얘기했다고 다 이렇게 아라고 하는 건 나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자아 인격 자아 네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제대로 또 불교를 갖다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또 그냥 부처를 신격화해요 거기서 신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다 간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는 깨달음을 얻어서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도 돼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그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끊어내려고 노력하셨던 그 선생님 네 부처님을 성벌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진짜 불성으로 완전히 성불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부처님 오신 날을 성화로 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우리 김선수 평론가는 오다가 막 젊은이한테 욕먹고 운전하다가 욕먹고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해요 아니 저식이 말이야 아 왜 길을 안 비켰냐 길을 깜빡이를 키우고 들어가고 있는데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그렇고 욕만 하고 당했어요 나는 그냥 네 당한 거지 착해서 김선수 평론가 착해서 마치 그 유호정한테 문의원이 당하듯이 아니 나는 근데 문정복 의원처럼 욕한 야 이거 한 번도 못했어 거스란히 뒤집어쓰고 뒤집어쓰고 지금 가더라고 또 이게 거의 개조된 그거 있지 개조된 약간 스포츠 같은 거 아우디 이러면서 가더라고 성불하시기 바라 성불하시기 바라 자 오늘 첫 오프닝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또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동시에 발포를 기억해야 되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날이 5월 19일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5월 19일 날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전대가리가 총을 쏘라고 지시를 했죠 심지어 이제 헬기로 기총소사 그러니까 헬기로 광주까지 왔어요 왔어요 와가지고 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갔어 그리고 총으로 아주 조준사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증언과 광주에 있는 전일빌딩에 있는 탄운이 밑에서 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쏘기 때문에 탄운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기총소사 계속 얘기 안 하잖아 그러면서 그걸 증언했던 신부님을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선하고 조비의 그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응 맞아요 신부도 아니다 이따식으로 야 너는 인간이냐 그러면 인간도 아니야 전두환 욕 많이 먹으러 오래 사놨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참 인두껍을 썼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이해가 참 안 돼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지금 많죠 아니 그거를 오늘까지도 앞에서 각하 만세 전두환 만세 이러고 외치는 쉐리들은 또 뭐야 나의 쌀을 얼로 참아가지고 다시 한번 자 보여드릴게 5.18 시민군을 삼천교육대로 보낸 문건이 나왔어요 네 이런 게 나왔다고 이런 삼천교육대는 소위 정권을 잡고 나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나서 뭐 깡패라든지 뭐 이런 건달들이라든지 이런 걸 뭐랄까 이게 소탕하겠다라고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억지로 집어넣었거든요 교육시킨다고 근데 거기다가 5.18 시민군을 삼천교육대에 갖다 넣은 겁니다 5.18 시민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냥 시민이었거든요 일반 예를 들어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학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가 뭐 무슨 뭐 직장인이라든가 뭐 그리고 무슨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이때 당시에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감히 어떻게 지가 5.18을 얘기하고 정부가 뭐 갖다 쓰고 버린다 이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지금 쓰고 버리고 있지 그 쉐리가 그러니까 2020년에 5.18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외면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올해 와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우리 국민 가슴소에 하면서 5.18 언급을 했죠 그래서 5.18 정신으로 지가 대통령에 칼을 꽂았대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5.18이 조직 지키기 위해서 칼 꽂은 건지 알아 정말 욕도 아까우니 네 아우 내가 진짜 노란 딱지 못 할까봐 진짜 뭘 말을 못 할 수 있자 하여튼 이 문건은 뭐냐면 5.18 시민군을 삼천교육대에 다 보냈다라는 이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아니니까 삼천교육대 같은 데 보내갖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트라면 조심을 했을걸 의사였다 이러면 보냈겠어 의사 아니 의대생이라든지 의대생이라든지 지금 그래서 5월의 청춘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참 드디어 지난 회차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중동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를 틈타가지고 광주 유지의 공장을 해먹으려고 군대 군 출신의 인사를 공동대표로 삼으라는 그런 압력이 나온 거 그때 당시에 기업 뺏긴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죠 가장 대표적인 게 화생기업이었죠 그렇죠 권력을 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세상을 만든 거예요 중동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계엄령을 확대하죠 그리고 광주를 탁 찍어서 학살하러 공수부대를 내려보냅니다 그 얘기가 올해 청춘에서 앞으로 그릴 텐데 이 문건의 의미는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새칭말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모든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거 자체는 나중에 비합법이라고 불법이라는 게 전부 다 밝혀졌지만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다 어마어마한 인권유린 현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인데 저 목공체조라는 거 해병대에서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훈련인데 이럴 때 진짜 극악한 놈들 그렇지만 평범을 가장하고 있는 놈들 그 놈들은 어땠인 줄 아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땅이 있지 땅주인 있지 그럼 그 땅주인을 삼청교육대로 보내는 보내 맞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행방불명이 돼 그러니까 땅이 소유가 넘어가기도 하고 공장이 소유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짓이 벌어졌던 자 전두환 신공부 세력이 입소 대상자 중에서는 전두환 비방자 허위사일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이런 게 독재야 쉐리드라 야 노란당 이런 게 독재야 어따 대고 독재 독재하고 무슨 대통령은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한 그런 일반 청년을 갖다가 고소를 할 수 이따위 얘기를 하고 정치인이 그렇게 참 황당해 지금 광주에 시위 참여자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니까 광주 사람이란 광주 사람 이유 하나만 총을 어디다 숙여하냐 이러면서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그래서 사실 호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바꾸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사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지네들은 당당하게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그냥 고치지도 않고 MC하고 기자하고 다 전라도 사람들은 다 사투리 고치고 80년 광주 기억나세요 그때? 그럼요 저는 그때 밤 9시에 엄마지 제가 어렸으니까 엄마랑 9시 뉴스를 보는데 아나운서 누나도 되게 예쁘잖아요 예쁜 누나 입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오는 거야 폭도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 그 아예 뉴스에서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여고생의 젖가슴을 도려냈다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러 왔다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니까 절대 국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나이에도 들으면서 그게 저 북한의 무슨 전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어린 나이에도 그거 들으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뉴스가 딱 끝나고 나서 바깥에서 아버지가 딱 들어오셔서 아나운서가 유언비어라고 얘기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때 우리 엄마가 그거 유언비어니까 믿지 말라고 얘기했다 엄청 혼나셨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탈출해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고 얘기 들어서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집에 와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 그때 광주 때 TV에서는 내내 광주가 폭도들에게 점령당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광주를 고립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광주 MBC가 불타는 불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권력을 나눠먹고 부두를 챙기고 이득을 챙겼던 쉐리들이 누구냐 그런 쉐리들이 누구냐 그런 색들이 누구냐 걔네들이 국민이지만 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애초에 이렇게 사람주의고 나서 만든 게 뭐야 민정당이잖아요 민주정의당이라고 했죠 말만 그리고 윤석열이 공정정의 얘기하고 있는데 전두환도 처음 들어올 때는 복지사회 구현 정의사회 시위라는 이렇게 얘기해서 4대 원칙이야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사회 구현 그걸 외우고 있느냐 정의사회 시련 아니 귀에 선명하니까 박히게 들었지 박히게 그거 시험에 냈어 시험에 4대 과제 그게 뭐 처음 나올 때부터 나 독재하겠다 나 조직 지키겠다 그러고 나온 줄 알아 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출마했습니다 그런 놈이 어딨니 없죠 민주주의 이야기 하죠 민주주의 얻다 대고 민주주의를 얘기해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식이 술자리에 후배들 막 굴러가지고 술 먹이는 거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만 됐어 저기 보세요 이 국민의 짐 강민국 대변인입니다 강민국 대변인이 자기가 민주화운동 질신규명과 역사회고 처벌을 위한 처벌을 위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대 이러면서 그 다음에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진이 특정 정당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래 말 자체는 맞아요 야 너희 건 아니야 그래도 너희 건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안 돼요 너희는 언제 봐 민주정의당이었지 그 다음 민주정의당이 어떻게 됐어요 민주정의당에서 3당 합당을 해가지고 3당 합당하면서 민주자유당이 됐지 민자당이라고 했지 민주자유당이 됐지 그 민주자유당이 어떻게 됐어 신한국당 신한국당이 됐고 한나라당이 됐고 그리고 새누리당이 됐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뭔지 미래통합당이 뭔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이러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된 거 아니야 그 주축세력이 변한 적이 있어 세탁한 거죠 세탁 솔직히 말해보자 그 민주자유당이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곽상도가 활약한 유서대표의 사건 지금 강기훈 유서대표의 사건 언더커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데 JTBC 언더커버 근데 그 언더커버에서 다루고 있는 그 유서대표의 사건을 했던 곽상도 야 니가 5.18을 얘기해? 어? 와 그 5.18 정치인이 뿌리 내리는 걸 막기 위한 데 부역을 했던 작자잖아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 어? 정관예후받아가지고 정관 비리 직의에 예후냐? 우리가 말부터 바꿔야 돼 진짜 전관 비리로 전관 비리 저 곽상도 검사가 강기훈 사건 때 강기훈 유서대표 조작 사건 때 자기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기훈이 살아있어요 죽기를 바라겠지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암에 걸렸으니까 죽기를 바라겠지 강기훈 후배야 그리고 여기 아휴 진짜 또 눈물 나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한 번이라도 강기훈 씨한테 사과했어 네가? 사과 안 했어요 진짜 그런 놈들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기가 막혀서 자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어요 팩트체크를 팩트체크 열합뉴스에서도 기가 막히니까 팩트체크를 했어 국민의당이 5.18 진상규명 외복창업보를 통과시켰다고? 맞느냐 야 특별법 표결 참가 국민의회 의원이 42%밖에 참여를 안 했어 애초에 나머지는 그냥 참여를 안 한 거야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그래서 아예 참여를 안 했다니까 네 참여를 안 했어요 그냥 걷어차고 보이콧을 해버린 거야 절반 이상이 60%가 그래놓고 그중 58%가 반대 기권을 했어 맞아요 52%만 찬성했고 더 황당한 거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5.18 외국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반대 6명 기권 27명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57명이 표결에 참가했는데 57명이 참가를 했으니까 애초에 참가를 안 한 사람들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지 아예 그러니까 50명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애초에 보이콧 그 다음에 57명 참가한 사람 중에서도 42%만 찬성 그러면 지금 얼마야 어? 반도 안 된다는 거지 반이 뭐야 4분의 1밖에 참가를 안 한 거지 4분의 1 그렇지 여기 반대한 놈들 이름 읽어드릴게요 권명호, 박대출, 박수영, 안병길, 정동만, 조명희 그리고 기권한 새끼들 강기윤, 구자근, 김병욱, 김승수, 김용판, 김의곤, 김의곡, 박대수, 박성민, 박완수, 백종원, 서범수, 서일준, 서정숙 윤환웅, 윤희숙 윤희숙이 반대했어 이용, 이종성, 이주환, 이현승, 정의용, 조경태 조경태 조수진 조수진 이래놓고서는 5.18 가가지고 뭐 닦기만 하면 되냐? 묘지 닦으면 최승재, 하영재, 홍석준 근데 이게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5.18 왜곡 처벌법에는 국민의힘 3명만 찬성했고 94%가 반대기권했어 94%가 이래놓고 국민의힘이 5.18 관련법 통과시켰다? 이래놓고 뭐라가 어쩌고저쩌? 아주 그냥 터진 주둥이라고 말이야 강민규 원내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한 놈들 징계를 내려야지 우리 이사님 정말 제대로 말씀하셨어 반대한 놈들은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공청회 열고 이랬던 자식들은 전부 다 탈당을 시키거나 김진태는 아직까지도 여기 소속 위원장이에요 강릉? 강릉? 어 그런데 김진태가 이종명, 김순례 이런 인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떤 공청회를 했는지 지만원 데려다가 연설회를 했잖아 그거 사과한 적 있어? 사과한 적 없죠 지만원이라는 사람은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사회활동 시작하면서 군사평론가로 시작하면서 어디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치권에 기웃기웃을 하냐면 민주당 평민당이에요 평민당 김진태 대통령한테만 와가지고 아부 떨고 한자리 달라고 지랄하다가 자리 안 주니까 나가서 그 지랄한 거 아니야 이거 증인은 누가 하냐면 권로갑 전 최고위원이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묘비 닦으면 유족들이 또 원원이 좋아할 것 같아? 조수진?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회의장에서 반대표 던진 주제, 그 기권한 주제에 여기 5.18 외국 처벌법에는 94%가 반대 기권했잖아 반대한 애들이 곽상도 있지 반대 30인 중에 곽상도 있잖아 권성동이 있지 김웅도 있어? 김웅도 있어? 아휴 진짜 말을 말자 하태경 유쉐리는 기권했네 5.18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채널A는 빨아줍니다 똥꼬가 헙니다 이물이한 행진곡을 재창했다고 노래 한 곡 불렀다고 아주 얼음이 녹았다 얼음이 녹아? 종편이 야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얼음이 녹냐 니들은? 종편의 소용이 이런 데서 쓰이나봐요 보수정당 5월 어머니집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속이 문드러진 속을 이해를 해야지 피눈물을 참으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잖아 좋아서 악수하는 줄 알았나 봐 어? 이 사람을 등신으로 알아? 이 두 사람은 한 사람 정훈천은 전라도 출신이야 어? 그래서 실제로 노력을 했어 전북 출신이야 그리고 성일종 성일종도 이 법들을 갖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간사로서 역할을 했어 그런데 유승민 와가지고 저희에게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5.18 영령들에게 사죄들을 부는 진심으로 사죄들을 부분만 사죄하냐? 사죄들을 부부는 진심으로 사죄들이고 나쁜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겠다는 거냐? 어? 공수부대 내려보는 건 잘못했지만 니들이 총 들고 쏜 거는 잘못입니다 이거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했었다라는 것이 창피합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요청입니다 이 문제의 공청입니다 국회의원 김진태 국회의원 이종명 어? 둘이 그래서 지만원이 얘기하고 김순례가 그 다음 정우택이는 정우택이 이물위원 행진국 재창을 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노래 안 불렀어요 맞아요 이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냐? 우기는 거지 뭐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순례 쫓아 냈어? 이 인간? 그냥 눅치고 넘어갔죠 야 그리고 진짜 채널에 니들 있지? 니들 어땠던 인간들이냐? 이거 봐 이 밑에 김명국 씨한테 그 거짓말을 몰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가지고 5.18 유가족들을 세 번, 네 번 죽였던 거 작자들 그러면서 여기 방송사 최초라고 이렇게 해놨죠 여기도 봐 특집 5.18 TV조선이고 특수부대 개입 정황 TV조선 이 두 쉐리들은 아직까지 사과도 안 하고 있어 뼈를 뼈채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들 말이야 이게 가짜라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밝혀졌는데 아직까지도 안 해 아직까지 정정부도 한 번 안 했고 사과방송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면서 김진태는 춘천에서 최문순 도지사 인기 끝나면 도지사 나오려고 한대 이거 봐 이런데 뭐 얼음이 녹아 충격이다 얼음이 녹고 아주 얘네들은 아주 그냥 쫙쫙 빨아주고 있어요 그냥 야 드디어 5.18 유족들한테 사과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로 갔고 갈 수 있고 우리가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 야 니들이 이런 식으로 부역해서 처먹은 것들을 갖다 토해놔르네 토해놓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성경에서 삿개호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시 한 번 알려줘 일단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절반인가를 내놨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자기 기억에는 없지만 토색질을 해가지고 얻은 이득이 있으면 4배를 쳐서 갖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게 회귀야 자식아 지금 양정실님이 버퍼링 때문에 다 못 들어서요 다시 불러주세요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뉴스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다 꼼꼼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연합뉴스에서도 그 꼴을 못 보겠어서 연합뉴스에서 명단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화나 일단 조선일보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다 기억하시죠? 네? 다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폭도라고 해요 뭐 그러면서 사설 이런 것도 논설 오피니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은 전 국민이 단합해야 될 때인데 그런데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인간 전두환 해가지고 막 이만하게 빨아주고 아이고 참 자 기운내시죠? 이럴 때일수록 기운내고 그래요. 맞아요. 기운내고 좀 좋은 얘기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들 기분 좋은 소식 있는데 전달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청정야산고지의 산양산상과 그리고 이미 약전에 등재되어 있는 라오스산 정품 치명 그리고 시베리아 녹용 거기다가 6년근 홍삼을 더해줘서 또 130가지의 160가지인가? 160가지의 또 부자재들을 함께 섞어가지고 160가지 16가지 죄송합니다 16가지의 부재료를 같이 섞어갖고 만든 흥분했어 산삼 치명단 자 이 산삼 치명단은 먹어보시면 일단 식단부터 다르고 맛부터 다르고 들어가서 효과가 다르다 네.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 민주진보진영의 유튜버들한테만 이렇게 후원해주는 회사가 재료 갖고 장난치고 뭐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영혼까지 털려요 검찰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가 만든 신박한 제품 치명단이 드시죠? 지금 이벤트까지 하고 있어요 네. 산삼 치명단 3박스 구매하면 홍삼 녹용고가 1박스 5박스 구매하면 홍삼 녹용고 이거 요게 2박스 그 다음에 산삼 치명단 10박스를 사면 산삼 치명단을 2박스 사도 5월 20일까지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서두르세요 내일이면 끝납니다 5월 20일까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010-5552-9010 010-5552-9010 자 이렇게 치명단으로 기운을 북돋으면서 동시에 몸에 있는 독소를 쫙 빼주는 강황 갑시다 갑시다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 수영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참 좋은 강황 365 수용성 커큐민 이라는 거거든요 네 커큐민은 이미 FDA에서 다 검증받아가지고 생리활성화를 갖다 시킨다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으면 체류할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물질이 근데 체르시키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 네 근데 지용성은 많이 먹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맵고 냄새 나고 그렇죠 그리고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지용성이라서 자극이 돼요 소화도 잘 안되고 소화가 안되지 응 근데 이 수용성이면 들어가서 쫙쫙 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체류율이 무려 17배가 상승하는 거예요 어허 흡수되는 속도가 4배 체류하는 그 양은 17배 자 아 이거 요즘에 이거 한 잔 안 마시면 아침에 눈을 잘 못 뜨겠어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최고다 이거 하나에 카레 백그릇 커큐민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백그릇 네 근데 이 커큐민도 지금 두 박스 구매하면 천연 비타민 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세 박스 구매하면 강황을 아예 한 박스 더 화끈하다 여기는 강황이 이게 16만 5천원인데 세 박스만 사면 하나를 더 줘 화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구매하십시오 010-2996-3653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지금 전화하시고 성수대로 해서 보고 왔습니다 꼭 얘기해 주셔야 챙겨드립니다 010-2996-3653 자 그러면 오늘 한반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아우 거창한 그런 제목인데 아우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미정상회담 얘기입니다 그 한미정상회담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집 안마동은 사실 전쟁터 전쟁터 전쟁터입니다 혹은 전쟁훈련소였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북한은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이나 미국과 한국이 훈련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들 제대로 없을 거야 1년에 몇 번이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최소한 두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정기적으로 두 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는 거의 1년 내내 훈련이다 거의 1년 내내 훈련이다 왜냐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6회공에서 합동훈련을 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맞아요 한반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반도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1954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게 잘 몰라 호국훈련 독수리훈련 팀스프리트 팀스프리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런 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키 리졸브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이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실 텐데 애초에 1954년도 이때부터 훈련을 시작했는데 한미연합군사 연습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54년도부터 사실 시작됐거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 3월달에 그러니까 맨 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한미연합훈련 역사가 3월에 하나 있고 8월에 하나 있어요 전체 화면 한번 보십시오 두 번에 나눠져 있어요 1년에 두 번은 그냥 정규적으로 하는 겁니다 3월에 하는 연습이 바로 시작 포커스 레티나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1960년대 말에 한국과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박정희가 계속 미국에 요청을 했어요 방해공약 실천해라 그러니까 북한이 남치하면 미국이 사력을 다해서 증원하겠다는 차원의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원래 작전의 시작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미군이 오니까 북한이 엄청 쫄거든요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이용을 합니다 포커스 레티나 훈련 그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뭘로 가냐면 69년에서 71년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포커스 레티나 1969년에 박정희가 구걸해가지고 얻어낸 맞아요 박정희가 나중 살려주세요 구걸해가지고 얻어낸 훈련 근데 이때 당시에 7천여 명이나 참여를 했네요 굉장히 대규모 훈련이었네 그래도 그때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훈련이죠 7천여 명 한미병력 7천 명 2700대의 차량과 장비가 투입됐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 프리덤볼트 훈련이라고 이름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리슨 독티린으로 불안감을 가진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프리덤볼트 1971년 네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의 방위공약이 변화를 맞이하자 박정희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이 남한보다 앞서고 있었거든요 주한미군 일부 철수하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닉슨이 달래느라고 달래느라고 프리덤볼트라고 이름 바꿔서 다시 실시를 했어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드디어 어 그 다음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팀 스피리트 팀 스피리트 훈련입니다 엄청난 규모였죠 이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전쟁 연습이에요 야 3만여 명이 참여를 하는 거야 3만여 명이면 웬만한 전투야 전투 그럼요 아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당시 미국 측에서 B-52 전략폭격기 F-111 가변익 전폭기 F-4 팬턴기 비행기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뭐랄까 미군의 가용병력을 다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훈련하다가 북으로 쭉 올라가면은 평양 점거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예요 맞아요 아니 3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명이 지금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제구 폭격하는데 3만 명 참여합니까? 아니죠 미사일만 발사하고 있죠 비행기만 갖다 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이후에 한국군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규모가 30만 명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30만 명? 네 나중에 팀스프레이를 풀려면 근데 이게 이 사이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체 화면을 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세계전쟁은 벌어질 뻔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뭐냐면 중앙일과 이게 1984년도에 보도했던 건데 동해에서 미국 항공모함하고 소련의 잠수함이 충돌합니다 네 이 당시에 별로 이렇게 큰 외형적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세계전쟁 벌어질 뻔했던 거예요 네 미국이 동아시아 동아 그러니까 이 서해바다 동해바다 이쪽에서 훈련을 하니까 소련도 긴장한 거지 그렇지 긴장할 수밖에 없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잠수함이 오는데 여기서 소련이 확 밀고 쳐들어오는데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오고 가다가 이게 이렇게 충돌이 벌어졌어요 이때 사상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이때에서 무마하고 넘어갔거든 무마하고 넘어갔는데 자칫 잘못하면 세계전쟁이 벌어질 뻔했다 이런 위험한 전쟁 연습이 한반도에서는 수시로 일어났다 이야 진짜 아찔합니다 이게 무려 1994년도까지 있었던 93년도까지 있었던 훈련이고요 그 이후에 북핵이 나타나니까 조금 축소한다라고 해서 전시 증원 연습이라고 RSOI라는 훈련을 합니다 RSOI 네 이거는 전시 증원 연습인데 94년부터 2007년까지 네 지휘소 연습 훈련이에요 팀 스프리트 이후에 근데 지휘소 연습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 군인들이 안 움직이니 아니요 2, 3만 명은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움직여요 그렇게 훈련을 해요 2, 3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죠 북한으로서는 기름도 없어도 탱크도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밑에서 이렇게 훈련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게 나 이거 진짜 정말 답답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됩니다 언제 다 시작됐냐 이때 동맹국의 입장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권입니까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지 이때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팀 스프리트가 다시 귀환했어요 키 리졸브 이명박 정권 때 다시 한 번 실제로 미군 1만 4천명과 주한미군 1만 2천명 해추진 한분 공모와 2009년도에 왔었어요 항모가 진짜 야 이 항모가 9만 6천급의 항모면 제대로 항모인데 진짜 이 상태에서 그냥 몰고 올라갔으면 편안적인 걸 다 한다니까 그렇죠 이지스함이 10척이 넘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뒷통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있으면 막는 데 있어야 되는데 막는 게 아니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작전계획 키 리졸브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작계를 살펴봐야 돼요 작전계획 미국의 전쟁계획은 작전계획과 개념계획과 기능계획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개념계획과 기능계획은 떨어지는 대략 군인들 나가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직접적 이익이 없더라도 저강도 군사작전인데 중요한 건 작전계획이에요 전쟁시나리오라는 거죠 작계는 전쟁시나리오 배합관에서 결의하면 워싱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바로 이 작계에 따라 전투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계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한국 특히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세워놓은 작계는 무시무시해요 네 한번 볼까요 1953년에 5027이라는 일반적인 대규모 지상군 투입하는 투입을 가정한 전면전을 한 5027 작계가 있고요 이후에 공중전으로 5026 93년도에 수립됐고요 우발적 무력 충돌에 대비한 5028이 있고요 이거 96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섬싯한 겁니다 북한 정권 붕괴 후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상황들을 대비한 5029 난민이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 치고 올라와서 평양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반 더 나아가서 5030 그리고 5015 5015에는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선제타격하고 참수작전 이야 참수작전? 네 아니 참수 아니 지금 2010년에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네 맞아요 이명박대잖아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가봐요 작계 5027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작계고요 5027은 지금 이후에 5015가 나오면서 빛을 잃었지만 여전히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는 유효한 작전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세하냐면 우리 동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집 앞에 누가 지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야 5027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목마다 누가 물론 이제 후방 쪽은 예비군들이 지키지 중요한데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와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작계 5026 제한적인 공중전 계획 공중전은 북한은 평양만 지킬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있는 비행기로는 도저히 북한 공군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주한미군 빠져도 주한미군 빠져도 그런데 작계는 5026까지 해서 선별적으로 정밀 타격한다는 거고 그리고 5028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발적일 때 쓰는 건데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계 5029 이건 북한 붕괴했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던 작계 중에 하나군요 맞아요 북한이 붕괴했을 때 대비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5030가 봅시다 5015 봅시다 5015 사실 5015는 방어 개념이었던 지금까지 5027과 달리 참수 작전까지 포함된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이에요 이게 심각했던 거예요 핵단추 있잖아요 북한 지도부는 핵단추를 누구만 누를 수 있냐면 수령만 누를 수 있어요 수령만 누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수 머리를 자른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선제 낌새만 있으면 먼저 치고 올라간다는 거죠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미군이 현장에서 참수 작전을 포함한 선제 공격을 미군이 현장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비극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더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 이 5015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군 최종의 특수부재 레인저가 만들어집니다 언제? 2020년 7월 2020년 7월? 작년에 그럼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5015가 진행되고 있는 거래요 지금 상황이 한반도에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하노이니 한쪽에서는 싱가포르니 이런 선언을 같이 가서 싸인하고 했던 거죠 아니 북한이 미국한테 야 니네 계속 전쟁 연습하지 말고 평화로 나와라 먼저 태도를 보여주라고 할 말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라면 안 그랬겠어? 이런 계획 세우고 훈련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쟁 계획은 3월달 전쟁 계획이거든요 8월에 가보았는데 8월로 가봅시다 8월은 더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야 2008년에 이것도 역시 이명박이 만든 거야 똑같아요 이명박이가 키리졸브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하고 이거를 두 번씩 훈련하게끔 아예 그냥 뿌리를 박아놨어 네 이전에 포커스 렌즈 훈련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민관군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서 합동훈련인 을지훈련을 94년부터 합치면서 포커스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었다가 이름을 을지 프리덤 가디언으로 바꿨죠 그러면서 2008년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 일정에 맞춰서 한국군 주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끝나면 이거는 이제 한미연합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연합훈련이고 그 다음 넘어가 봐요 넘어가 봅시다 이젠 각 군별로 훈련을 따로 합니다 이게 3월과 8월에 대규모 훈련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훈련으로 해 정기훈련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사이에 각 군마다 따로따로 또 훈련해 전쟁훈련 육군은 미군 육군과 함께 자 가봅시다 육군은 미군과 함께하는 포병 화력 훈련을 또 따로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이때 K9 자주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주포라고 하죠 이걸 하고요 해군은 연합대점훈련을 매년 14차례 진행합니다 주로 지금 5월달에 이게 일본 요코스카에 주둔한 미 7함대와 함께 실시해요 이게 막 상륙작전 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해군인데 그 다음 공군 공군 지금 5월 2월에 맥스 썬더 훈련 맥스 썬더 말이 맥스 썬더인데 이거 평양 가서 타격하는 거예요 12월에는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훈련을 합니다 편대 훈련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 훈련 2017년에는 여기에 뭐가 왔었냐면 랩터가 왔었어요 F-22 랩터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강의 스텔스기 와서 훈련을 합니다 북한 미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전략자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옛날에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었을 때 주변에다가 하소연을 했대요 그냥 계속 앞마당 와가지고 찌르고 있으니까 계속 훈련하는 거지 자극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한반도가 1년 내내 전쟁 훈련 중인데 그러면 북한한테 야 니들 안심하고 나와서 핵을 갖다 포기해라고 어떻게 말해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무지 야 그러니까 여태껏 이명박근혜가 진짜 얼마나 이 한반도에 나쁜 짓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거요 일방적으로 박근혜가 명령을 내려서 철수한 거예요 우리 기업인들 거기서 계속 하고 싶어 했어요 북한도 놀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철수해버려서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군 규모로는 북한이 당해낼 재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핵을 개발한 거예요 아이씨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한미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바로 한반도평화법안 거기에 내용들이 의제로 다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훈련이 중단된다 최소한 잠정적으로라도 중단된다 8월에 있는 훈련은 중단된다 맞아요 이 8월에 있는 전체 한 3만여 명이 움직이는 훈련 역사적 정상회담이 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국익을 대변하는 각 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합치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 봅시다 네 보시면요 지금 한국의 요구사항은 백신 달라는 거예요 서플을 하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백신 생산 거점을 만들어달라고 하든지 이거는 사실은 거의 물밑에서 합의가 됐잖아 될 것 같아 노바벡사하고 모더나하고 될 것 같아 한국에서 될 것 같아 아니라 바로 직전까지 갔는데 바이든이 잠깐만 내가 생색을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왜 반도체하고 배터리 말이야 중국과 차이를 벌려야 되는데 투자하지 그래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공식 수행원으로 재벌 총수들이 다 미국 갑니다 SK 최태원 네 최태원 그리고 LG 삼성 다 갑니다 삼성 LG 배터리 만든다고 하는 데들 반도체 만든다고 하는 데들 다 가지 기업인들 50명 갑니다 미국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투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게 완전히 있지 웃기잖아 서로가 외교를 할 때 옛날에도 조공 가져가서 싸고 발발이 싸들고 가서 바치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주는 거 받고 그러면서 서로 협약을 하고 그래서 뭐 간소화할 건 간소화하고 지킬 건 지키고 이러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갔다가 돈을 쏟아붓는 미국에 쏟아붓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한테 기부미 초콜릿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격세지감 지금 반도체와 배터리를 투자 기술이 압도적이니까 투자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술로 미국이 한국을 못 쫓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맞아요 격세지감 실제로 기술 격차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러고 네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소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6개월 먼저 팔면 걔네들은 따라와서 뒤따라와서요 시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배터리에 관해서는 미국이 추격 경제를 하고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예 쫓아오지 못한다 격차가 너무 2년 이상 벌어져가지고 쫓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하는 정도 롤러블은 상상도 못해요 그럼요 우리는 LG가 쫙 말았다가 쫙 폈다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떤 요구사항을 갖고 있느냐 자 코드 참여 코드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라는 4개 나라가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왜 중국 때문에 여기 한국도 참여해달라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이 중국과 경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 참여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는 선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쇼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우린 참여하지 않아도 돼 미국이 몸이 달아있지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이 코드를 하는 이유 돈 때문이에요 돈 미국이 이제는 돈이 없어 어 그리고 미국 내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군대를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할 수도 없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 중동에 계속 주둔하면서 중동을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동북아를 할 것이냐 그런데 동북아는 기름이 안 나잖아 안 나죠 아직까지는 기름을 갖다 써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중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반도체의 배탈을 궁금한 강화와 협조해달라고 얘기하고 근데 한국과 미국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미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이게 다 쿼드가 솔직히 말해서요 북미관계 정상화 되면 저거 필요없어 장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필요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북한 자체가 거대한 완충지대가 되는데 어 거대한 그 뭐야 우리 뭡니까 에어백 네 에어백 거대한 에어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브래드 셔먼이라는 우리로서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 하원 의원으로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대단히 큰 행운이자 뭐랄까 정말 민족적으로는 다행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4년 동안 미국 하원의원에서 활동을 했어요 2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난번에 2019년도에는 소위 얘기해서 동아태 소위 위원장까지 했고 이번에 외교위원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당선되길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하원의 외교위원장의 말은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평화 구상안을 담은 첫 결의안이 아니라 법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결의안은 그냥 말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작년에도 47명의 미국 하원 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결의안도 내기도 하고 52명짜리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결의안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결의안이 아니라 미국 하원에서 내는 법안이야 언제 올라가 20일 날 내일 정상회담 바로 전날 전날 법안은 뭐냐면 법안이 올라가 법으로 만들어져 통과가 되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통과가 되면 미국 행정부는 이걸 따라서 해야 돼요 구속력이 있는 거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동아시아계 혐오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법안도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 의회의 어떤 흐름들이 뭔가 진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그 안에서 조율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써야 돼요 제일 우선은 돈이 없어서 그렇고 맞아요 예전처럼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슈퍼파워가 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곳에서는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 분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특히나 이 동북아에서 북한이 에어백이 딱 되는 순간 한국은 키를 잡고 주변국들을 갖다가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한반도 평화법안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용이 일단 이 법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종전선언한다 아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평화선언을 추진한다는데 이게 평화협정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건 미국의 공무원이 평양 가서 산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데리고 외교관이 외교관이 그리고 평양에 있는 외교관이 미국의 오징탕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뭐 조금 이렇게 수틀리게 나오면 외교관 불러다가 야 초치라고 하죠 니들 정신 안 차려 이런 거 하고 맞대고 얘기한다 또 북한에서도 미국이 뭐 정말 수틀리게 군다 그러면 초치한 초치 데리고 와가지고 야 니들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 이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각국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으면 서로 폭격을 못해요 폭격을 못합니다 전쟁이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전쟁 방책 특히나 미국은 자국민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절대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을 안 합니다 그들을 다 규현시킨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인지사건이 나고 외국에서 인지사건이 나고 그런 것인데 북미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미군 유해 송환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물론 비핵화와 경제 제재 등 양측 간의 현안을 상시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빅딜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스몰딜로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거 그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북한에서 얘기했던 거야 그럼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속 경제 제재했던 북한 망연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계속 몰면 쥐를 계속 모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제재 해제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브래드 셔먼이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는 물죠 물죠 그럼 고양이는 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평생 그 상처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결의안으로는 계속 얘기가 나왔고 막 수십 명이 쌓인했는데 법안으로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미국 하원 외교위에서 법안으로 나오면 이거는 행정부가 이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공식 실무 방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포괄적 한반도 평화법안을 관철시키는 건데 그게 마침 브래드 셔먼에 의해서 딱 탁자 위에 올라오게 됐으니 이쪽도 브래드 셔먼 한반도 평화법안을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진짜 이전에 트럼프는 말잔치만 많았어 그런데 이번 기회에 진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이 환상의 궁합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시에 종전선언이 그러면 금물살을 타고 금물살을 타죠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지는 앞으로 우리도 연습해야 돼 한국과 조선이라고 표현해줘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대요 트럼프 이상으로 달라질 수가 있다 트럼프 때는 뭐냐면 볼튼인가 뭔가 남자가 계속 뒤에서 일본 돈 받으면서 사실 일본이 다 여기서 다 문제야 남북한이 분단됐을 때도 일본 때문에 분단됐고 솔직히 전쟁 났을 때도 일본이 옆에서 그냥 계속 무기 팔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냥 남북한이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하는 걸 즐겼어 실질적으로 휴전이 되거나 이런 거 도움에 일본은 일도 도움을 안 줬어요 일도 안 줬죠 방해하죠 방해했죠 오히려 네오콘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복합체도 이 평화방안을 거부할 겁니다 방해할 겁니다 왜 계속 한국이 긴장상태로 빠져서 무기 팔아먹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황교안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솔티 이런 애들이 황교안을 부른 거 아니야 수단솔티가 그쪽으로 그런 거지 그래 놓고 키신저를 만났다는데 화상으로 만났어 화상으로는 서울에서도 만날 수 있어 인간아 거기까지 가서 화상으로 만나고 하셨냐 이 화상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미국을 살살 달래야 됩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인들이 가서 기업인들이 가서 반도체에 투자하고 배터리 투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21일날 하는데 법안이 21일날 올라가잖아요 그때 저번에 지난번처럼 또다시 삼성전자를 화상회의에 또 초청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재용 없어도 잘만하네 이재용 없어도 잘만 돌아가 그런데 지금 또 이재용을 풀어주려고 171조를 풀고 일자리를 45만개 만들고 나서 돈 풀고 나서 쉐리드라 자 요타임에서 미스터필을 먹으면서 미스터필을 먹으면서 손 넘어갈 뻔 잠시 가라앉히겠습니다 자 미스터필 Hz 오 오 오 오 오 오 이 타임에 또 금빛솜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아 그래야죠 고맙습니다 자 이걸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하면 또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미스터필플러스 토마토 추출물 라이코펜이 800mg이나 들어가있고요 또 비타민C와 엘라스틴 엘시스테인 이렇게 들어가있습니다 이게 다 이 작은 알약 하나에 들어가있는데 800mg의 라이코펜을 먹으려면 토마토 한 20알 정도를 먹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저 피부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 예 이거 계속 드시고 계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마가 더 번쩍번쩍한 기본적으로 비타민C와 엘시스테인이 같이 뭘 만드느냐 콜라겐을 만들어요 콜라겐 그래서 라이코펜은 세포에 멜라닌 색소가 결합하는 걸 방해하고 활성산소가 들어가는 걸 방해하고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톤업을 시켜준다면 요 요 비타민C와 또 엘시스테인 엘라스틴은 잘 시너지를 내가지고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쏙쏙 세포에 박아준다 자 드시죠 자 여러분 이 미스터필플러스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피부 미백 속건조개선 피부결 케어로서 그냥 피부관리 끝판왕이라는 걸 이 많은 인증샷과 후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뻐진다는 거죠 장유연 앵커를 비롯해서 연예인들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놓고 아예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매일 하나씩 너무 간편하잖아 매일 하나씩 하나씩 아침에 나오기 전에 하나씩 이렇게 드시면서 피부관리하면 솔직히 말해서 피부과 관리 필요도 없대요 그 정도라니까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뷰티밤 미스터필플러스 녹색창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포인트만 봅시다 아 난 요즘 이렇게 그래도 흔쾌히 미국 따라가겠다고 하는 SK니 LG니 삼성이니 이런 기업들이 이쁘더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가 보조를 맞춰야 자기네들도 미국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면 뭐 군방 거기다 그냥 돈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 정상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라도 특혜를 조금씩 더 따내잖아요 그렇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야 도랑치고 가져잡고 당신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온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볼 것인가 이번에 봅시다 내일이에요 바로 내일이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오늘 12일 좀 키워주세요 자 세태원 등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 등이 모두 다 동행을 합니다 대민주 투자 등의 구체적인 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미 줬더라 이미 줬어 다 줬죠 이미 다 얼마 투자하겠다 어디야 공장 짓겠다 다 줬어 거기서 오케이만 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우리로서는 중요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 이 한반도 포괄적 평화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우리로서는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지금 중국의 포위 압박에 의해서 한국을 어떻게 받을까 이게 소위 쿼드 참여에 대해서 한국 쪽만 선택적으로 할 것이다 비군사 부분만 참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에어백을 만들면 되는데 왜 자꾸 2중 3중으로 안전띠만 차려고 하느냐 그렇지 손 막혀 죽는다 안전띠 안전띠를 이렇게 쳐고 이렇게 쳐고 이렇게 쳐고 안전띠를 4개를 쳐봐 사람이 곰죽달쑥도 못하지 답답하죠 안전띠는 느슨하게 마지막으로 백신 스와프 아마 지금은 한국질병관리청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함께 백신 스와프와 양해가 있어서 체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한 전 4가지 정도를 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 제일 중요하다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근원 북미 정상화가 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지금 전쟁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과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 평화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미국이 전쟁 훈련을 할 수 있게 돕고 있어요 우리 돈 내가면서 진짜 우리 돈이 얼마에요 훈련비에 우리 자가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서 쟤네들은 니들 지켜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박정희가 그따위로 애초에 기를 들여놨거든 박정희가 구걸해가지고 실제로 박정희는요 한반도를 지키려고 했다기보다는 지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정권 지 정권을 그래서 미군을 끌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만들냐 이명박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이 이미 군사훈련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적절하게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인데 맞아요 모의훈련이라든가 사무훈련이라든가 그걸 줄여놨는데 그걸 다시 실제 훈련으로 키워놨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이 격화됐고 그리고 격화된 것들이 지금 이 사달까지 왔단 말입니다 핵을 개발하고 이런 사달까지 그러니 이제 이 모든 불필요한 그런 돈 놀이 이런 거 다 없애고 차라리 평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의 달인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바이든과 최고의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게끔 기원해 주시고 주변에 이 동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21일 22일까지는 이 동영상이 넘쳐날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수TV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대로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수대로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방송을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죠 좋아요 또 구독 그 다음에 멤버십 멤버십은 정말 사랑입니다 멤버십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뭐 쌍김시대 하는 거죠 네 쌍김시대 합니다 내일은 쌍김시대 기대해 주십시오 물러갑니다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네 쌍김시대 4 6 15